고추가 이제 끝물이라 이거는 미리 비축해 두셨던 고추라서 고추가 아주 좋습니다. 안동고추 12,000원, 황근에 12,000원이랍니다. 이렇게 매운 청양고추도 있고요. 다듬어는 고추도 있답니다. 이제 고추가 끝물이라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태산같이 쟤 놓고 파셨는데 다 파시고 이제 요거는 그때 있던 만물고추 12,000원 근데 고추가 아주 좋아요. 음 너무 좋다. 고추가 좋아요. 12,000원이랍니다. 아직 고추를 사시지 못하신 분은 얼른 사셔야겠어요. 은혜 얼마지요? 12,000원 고추.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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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정말 좋아요. 고추 정말 좋다. 정말 좋은 고추네. 맞아요. 농사 지어서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추가 정말 좋습니다. 고추가 정말 좋네요. 13,000원 이라 하십니다. 이게 얼만데요? 13,000원이라 그러시네요. 근데 고추 정말 좋네요. 다 이렇게 처음 vind refined unfolding데요. 은혜 upper 소금 고추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